안녕하세요. 대마중국어의 대마쌤이에요. 츄피의 생활이야기 동화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즈다왕쥐오. 함께 테니스를 쳐요. 오늘은 츄피가 테니스를 배우러 왔어요. 누구랑 왔는지 또 테니스를 어떻게 배우는지 재미있어 하는지 등등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젤비의 첫 번째 상왕쥬크. 얘가 정말 기대돼요. 봐봐요. 내 신출발이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자, 츄피가 라켓을 들고 엄마랑 테니스장에 온 거죠. 여기는 코치님입니다. 진대 오늘은 시이다 모이다 젤비, 디지, 샹, 왕쥬, 크 자, 여기 디지는요. 처음, 맨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지, 샹, 크가 뭐죠? 네, 수업을 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수업 첫날이다 라고 하려면 디지, 샹, 크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디지, 샹, 크 그러니까 처음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무슨 수업? 네, 샹커는요. 이합 동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무슨 수업인지 요 가운데다 요렇게 넣어야 돼요. 자, 왕쥬, 발음, 삼성, 이성이기 때문에 왕쥬, 요렇게 읽죠. 따라해볼까요? 왕쥬, 네. 왕쥬는 뭘까요? 네, 바로 테니스입니다. 요 왕 자가요. 그물 왕 자예요. 요기에 요렇게 X처럼 보이죠? 네, 이거는 왕, 그물이에요. 자, 요기에 조금만 더 이어서 이렇게 X를 계속 쳐보면 네, 모처럼 보여요. 네, 그물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요기 라켓에도 이렇게 그물이 있는 것처럼 그쵸? 약간 요렇게 연관져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쥬, 지오는 뭐예요? 공입니다. 그래서 왕쥬 하면은요. 테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쥬, 크 하면은 테니스 수업입니다. 그쵸? 그래서 샹, 왕쥬, 크 하면은 테니스 수업을 하다가 되는 거죠. 요렇게 가운데다가 어떤 수업인지 넣으시면 돼요. 중국어 수업을 하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샹, 한위, 크 요렇게 표현하면 돼 있고 영어 수업을 하다는요? 네, 샹, 인위, 크 농구 수업을 하다는 네, 샹, 란, 쥬, 크 배드민턴 수업을 하다는요? 샹, 위마, 쥬, 크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 회장, 치다이 그는 굉장히 어떻대요? 치다이 한대요. 치다이 치다이는요. 기대입니다. 굉장히 기대한다. 쥬피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칸, 보세요. 워더 신, 치우, 파이 입니다. 자, 치우, 파이가 뭐냐면 요거예요. 이렇게 자, 지우가 공이죠? 파이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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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다예요. 네, 그래서 지우파이 공을 때리는 거 뭐죠? 네, 바로 이 라켓입니다. 보세요. 워더 신, 지우파이 헌피어량바 네, 나의 새 새로 샀나봐요? 신, 새, 라켓 저의 새 라켓 헌피어량바 예쁘죠? 멋있죠? 그쵸? 끝에 바는요? 뭐뭐하죠? 뭐뭐하지? 라는 추측을 나타냅니다. 워더 신, 지우파이 헌피어량바 피어량이요? 예쁘다라고 해석도 되지만 멋지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새 라켓 멋지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요. 오늘은 추측이가 처음으로 텐니스 수업을 받는 날이에요. 타非常期待. 그는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看,我的 신, 지우파이 헌피어량바 보세요. 제 새 라켓 워치죠? 지자오. 왕취오 좌우 랜 도이 좌우 비 쑤 니 준비好了吗? 왕취오 왕취오 자, 왕취오 좌우 랜 좌우 랜 는요? 사성사성 코치에요 코치 연습 랜 랜시할 때 랜이죠? 연습을 가르쳐주는 사람 코치입니다 좌우 랜 네, 그냥 선생님이라고 편하게 해석을 해도 되죠? 왕취오 좌우 랜 테니스 코치가 도이 좌우 쑤 쑤 여기 땡땡 있어요. 자, 해석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A가 B에게 말하다 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1번 A 쑤 B 2번 A 도이 B 쑤 일까요? 정답은 네, 바로 2번입니다. A 도이 B 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중국어를 처음 배우면 A, 쑤, B라고 많이 말해요. 엄마가 나한테 말씀하셨어 라고 문장을 지어라 하면은 마마 쑤워 이렇게 해요. 근데요 A, 쑤, B 하면은요 A가 B를 나무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쑤가요 말하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라다 꾸짖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거 기억해 두세요. A, 쑤, B는요 A가 B를 나무라다 혼내다 라는 뜻이고요 A가 B에게 말하다 라고 하려면 요 뚜이라는 계사를 써야 돼요. 뚜이는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쑤, B, 쑤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A, 쑤, B, 쑤워 하면은 A가 B에게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해석 자연스럽게 되겠죠? 요게 A죠? A, 쑤, B, 쑤워 뭐예요? 테니스 코치가 쑤, B에게 말했어요. 그쵸? 뭐라고 말했을까요? 니 준비하오르마? 네 준비는요 준비하다죠? 뒤에 하오가 붙으면 결과 봅니다. 그래서 준비하오르 하면은 준비됐어요 이거예요. 니 준비하오르마? 니까 준비다 됐니? 이런 뜻입니다. 준비다 됐니?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니 준비하오르마? 요렇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우리 시는 뭐죠? 네 먼저 라는 뜻입니다. 우리 먼저 종 뭐 뭐 부터 카이 시 동사 요렇게 그쵸? 종 A 카이 시 B 하면은요 A부터 B하기 시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뭐부터 시작해요? 잔 단 도 회 파이 잔 단 은 간단 하다 라는 뜻이에요. 간단한 회 파이 파이는요 스윙이에요. 스윙 호이가 뭐예요? 휘두르다 라는 뜻이고요. 파이가 탁탁탁탁 치다예요. 그래서 호이 파이 휘두르고 치는 거 즉 스윙이죠. 라켓을 휘두르는 동작인 거죠. 그래서 종 지 은 단 더 호이 파이 칼 시 린 시 하면은 간단한 스윙 부터 뭐 하기 시작하자? 린 시 연습을 해보자. 워문시 종 지 은 더 호이 파이 칼 시 린 시 우리 먼저 간단한 스윙 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하니까 또 추 피가 좋아서 그래요 예 로 갑니다. 예 는요 오예 그거예요. 아싸 오예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연습을 해보자니까 추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 아싸 이렇게 한 거죠. 해석 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왕쥬 지 어린 도이치 비 테니스 코치가 추피 에게 말했어요. 니 준비 다 됐니? 우문 신 종 진 단 더 호이 파이 칼 시 린 시 우리 먼저 간단한 스윙 부터 연습해보도록 하자. 예 아싸 저 비 월드 헌칼신 와 워 나도 철어 저 비 월드 월드 헌칼신 칼신은 뭐예요?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뜻이죠? 월은 동사죠. 놀다 이거는 정도 부어죠? 논 정도가 어떻다? 매우 즐겁다 자연스럽게 계속하면 즐겁게 놀다 신나게 놀다 저 비 월드 헌칼신 주피는 아주 신이 났어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와 와죠. 와 나 지오는 뭐예요? 지오가 공이죠. 공을 나는 때리다. 즉 공을 치다예요. 나 지오는 공을 치다인데 동사 뒤에 이 따오라는 결과부어가 들어갔습니다. 동사 뒤에 따오 결과부어가 들어가면요. 목적 달성을 나타내요. 나 따오 지올라 하면은 공을 치다 라고 한국어로는 해석이 되지만 나 따오가 들어감으로써 아 목적 달성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쵸? 주피의 지금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요 요 조그만 요 공을 테니스 라켓으로 탁 치는 건데 계속 안 쳐졌나봐요. 그쵸? 근데 드디어 탁 치니까 주피가 와 나 따오 지올라 드디어 공을 쳤다 이렇게 목적 달성을 했을 때 이 따오가 들어갑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오마이 따오 이 풀러 뭐예요? 나는 옷을 샀다. 그쵸? 그치만 따오가 들어감으로써 아 얘가 이 어떤 옷을 사려고 했는데 그 옷을 마침내 내 손안에 넣었다. 목적 달성을 이뤘을 때 그럴 때 마이 따오 이 풀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와 나 공 쳤다 나 드디어 공을 쳤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 비 월드 와 와 와 내가 도둑 와 와 제저 소유 시오펙 요 양 그윽 양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자 제저 는요 계속해서 이어서 뱀 뱀 계속해서 소유 시오펙 요 시오펙 요 요런 조그마한 꼬마 친구들을 말해요 근데 시오펙 요 친구데 무슨 친구 소유 이렇게 명사 앞에 소유 가 들어가면요 이 명사를 몽뚱 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소유 시오펙 요 모든 친구들은 량 그른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이 주 는요 한 조 에요 조 주가요 조 그룹 그룹 그래서 량 그른 이 주 하면은 두 명이 한 조 즉 두 명씩 짝을 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펀비에 진싱 랜시 펀비에는요 나누는 거죠 나눌 분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진싱 랜시 하면은요 연습을 진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진싱이 진행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이 진싱은요 뒤에 이렇게 또 동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다 진싱 랜시 하면은 연습을 진행하다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량 그른 이 주 하면은 두 명이 한 조 그죠 그러면 다섯 명이 한 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 그른 이 주 그죠 다섯 명이 한 조 가 되어 연습을 진행하다 어떻게 하죠 랄루예요 두 명이 한 조 가 되어 각각 연습을 했어요 저는 랄루랑 한 조 할래요 슈피가 큰소리로 외쳤어요 랄루야 우리는 머무해야 한다 다이자이 장소 하면은요 어디 어디에 머무르다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에요 요 다이가요 머무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자이 장소 하면 어디에 머무르다 어디에 머물러요 다이자이 지지대 자신의 콩 콩 이 콩이 틀이에요 틀 이렇게 틀 틀을 콩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콩 콩 하면은 태 테두리 그래서 우리는 뭐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여기 테두리 여기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완전 강하게 안 된다 라고 표현할 때는 부크이 라고 하셨죠 부크이 뭐 하면 안 된대요 차우고는 넘다 라는 뜻이에요 어 쩌 뼈 시엔 시엔은요 선이에요 선 네 요거 요런 선 요 선을 차우고 넘다 네 차우고 저 뼈 시엔 하면은 이 선을 넘다 근데 앞에 부크이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부크이 안 된다 그쵸 요 오는요 어기조사해요 약간 귀엽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때 오를 붙이면 돼요 부크이 차우고 저 뼈 이 선 넘으면 안 된다 쭈피가 지혜 시 지혜 시는요 설명을 하다 해석하다 지금 요러요로한 상황이 이렇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요 지혜 시 설명하다 부연 설명하다 그럴 때 지혜 시 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고 해석해 볼게요 우리 자신의 테두리 안에만 있어야 해 요선 넘으면 안 된다 쭈피가 설명을 했어요 랄루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 랄루가 뽀글머리 랄루가 쭈피야 쭈피 요 제 지혜 야 뭐뭐 해야 한다 제 지혜 지혜는요 받다 라는 뜻이에요 즉 공을 받다 야 쭈피야 너 공 받아야지 랄루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쭈피가 뭐래요 공을 그쵸 너가 공을 다 더 치는 정도가 어떻다 너무 랄루는 뭐예요 멀다 야 너가 공을 너무 멀리 쳤잖아 쭈피 쭈피가 이번에 말한 거예요 여기 앞에 쭈피는 왜 들어갔냐면 요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내가 공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공을 지혜 한 게 안 한 게 아니라 공을 어떻게 했다 너가 공을 너무 멀리 쳤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들 처음에 운동 이렇게 시작할 때 다들 이러죠 저도 어제 저희 남편이랑 딸이랑 스타필드 가서 놀았는데 데카트론인가 운동기구 뭐 그런 게 파는 게 있더라고요 스포츠 용품 그래서 거기 텐스 라켓도 팔고 배드민턴 뭐 탁구 등등등 되게 많았어요 거기 연습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테니스랑 배드민턴 연습하니까 남편도 이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시니바초 다다 타위라 너가 공을 너무 멀리 친다고 넘어갈게요 쭈피와 랄루 랄루 쭈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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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루 쭈는요 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쭈짜 이 창수하면 어디어디에 서다 그죠? 어디에 서서요? 쭈왕 랄빈 쭈왕은 뭐예요? 바로 요고 요 네트입니다 네트 이렇게 양쪽에 섰어요 그죠? 그리고 요 랄루 파쭈 파쭈는요 파가 보내다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을 보내다 즉 서브예요 서브를 넣은 거예요 누가요? 요 랄루 랄루가 서브를 넣었어요 여기서 요는요 요 뒤에 있는 요 주체 요 주체를 강조할 때 씁니다 그래서 해석은 누구누구가 누구누구께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요 랄루 요 랄루가 그렇죠? 랄루가 파쭈 서브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 주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쯔츠 샹무 요어 푸저 뭘까요? 이번 프로젝트는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가 요어 내가 푸저 책임지겠습니다 그죠? 또 쯔첼시 요니 반 일은 누가 바로 너가 너가 반 처리해라 그죠? 그럴 때 주체를 강조할 때 앞에 요를 씁니다 자 요 랄루 파쭈 라루가 서브를 넣었어요 체오비 니 준비하오려마 쯔피아 준비됐나요 그죠? 쯔피아 준비됐니 다시 해석해볼게요 체오비 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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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량변 요 랄루 파쭈 쯔피랑 랄루는 네트 양쪽에 서서 랄루가 서브를 넣었어요 체오비 니 준비하오려마 쯔피아 준비다 됐니 자 이제 드디어 공을 치기 시작합니다 체오비 부지지에 도쭈 하이바 쭈 다 화로 랄루 예 체오비 환호 워후 환호 랄루 자 체오비 부지지 제 도쭈 자 부지 는요 뭐뭐뿐만 아니라 랄루 하이 게다가 작공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부지에 하이 혹은 예 비 하면은요 에이뿐만이 아니라 비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체오비 부지지 제 도쭈 공을 제쭈 는 뭐예요? 공을 받다죠 목적달성 제 도쭈 공을 받다 쭈피는 부지지 도쭈 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이 게다가 또 마쭈 공을 어떻게 했대요? 다 호에 러 나는 이렇게 치다죠 호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즉 백핸드 백핸드죠 라루 나이빔 라루가 있는 나이빔 저쪽 그쪽으로 라루가 있는 그쪽으로 공을 다시 던졌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드디어 공을 친 거예요 쭈피가 공을 받았는데 탁 쳤는데 공이 다시 라루가 있는 그쪽으로 팍 넘어간 거죠 그쵸? 예 쭈피 환호 워후이 환호 워후이 야호 쭈피가 환호는요 환호하다 와 좋아서 막 환호한 거죠 워후이 자 회 뭐 나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다 라는 뜻이에요 환숫파이 바는요 돌이킬 반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손을 쳐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쵸? 즉 백핸드죠 백핸드 와 나 이제 공도 다시 칠 줄 알아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쭈피 부지 쭈피 쭈피 하이 바 쭈피 다 화이 랄 루 나이빈 쭈피는 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공을 랄 루가 있는 그쪽으로 쳐어요 예 쭈피 환호 워후이 환호하여 와 야호 쭈피가 환호했어요 나 공을 다시 쳐어요 왕쭈피 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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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이 이슈 쭈피 어쩌구 저쩌구 하면은요 단숨에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됐대요 재수 는요 끝마치다 마쳤다 그래서 왕쭈피 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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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얘기했어요 공 진짜 잘 친다 우리 챔피언 다왕쇼 하우하우왈 제업이 쇼 쭈피가 뭐라고 말했어요 다왕쇼 테니스 치는 거 하우하우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우는요 정말 되게 이런 뜻이에요 정도부사입니다 너무 하우왈 재밌다 하우왈이 재밌답니다 하우하우왈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테니스 치는 거 쭈피가 말했어요 마마 워샹 나 뭐하고 싶대요 그쵸 2호는요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앞으로 메이그 싱치산 자 싱치산은 뭐예요 수요일이죠 근데 앞에 메이그 혹은 메이그 생략 돼요 그래서 메이 싱치산 메이그 싱치산 하면은요 매주 수요일인 거예요 근데 뒤에 또가 붙었죠 이렇게 앞에 메이그업 나오잖아요 그럼 또 보통 같이 써요 메이그 싱치산 또 하면은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모든 수요일마다 즉 수요일마다 라고 해석을 해요 메이그 싱치산 또 다왕치오 나 수요일마다 테니스를 치고 싶어요 여기 시양이 있으니까 그죠 워샹 이호 메이그 싱치산 또 다왕치오 저 매주 수요일마다 테니스 치고 싶어요 라고 또 이렇게 엄마 주머니에서 돈 빠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배우고 싶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매일은 뭐죠 메이티엔이죠 그래서 나는 매일 공부를 하러 간다 라고 하려면 워 메이티엔 또 취쇄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메이티엔 또 이렇게 보통 같이 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매주 월요일마다 중국어 수업이 있어요 라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매주 월요일마다 중국어 수업이 있다 매일 그 싱치 또 요한위크가 되는 거죠 매일 그 싱치 아니면 매일 싱치 또 요한위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거 기억해두세요 메이랑 또 랑 같이 씁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니 다다 정하오 워샹 관준 마마 쑤 정말 잘하더구나 나의 챔피언 엄마가 얘기했어요 다왕쇼 하오하오왈 테니스 너무 재밌어요 차오비 쑤 쑤피가 말하길 마마 워샹 이후 매일 그 싱치 3도 다왕쇼 엄마 저 앞으로 수요일마다 테니스 치고 싶어요 라고 해석됩니다 자 몇몇 구독자님들께서 끝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는 영상을 한번 끝에 넣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서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쭉 따라와주세요 오늘은 칠빛第一次上网球课 칠빛第一次上网球课 칠빛非常期待 칠빛第一次上网球课 看 我的新球拍很漂亮吧 网球教练对 칠빛说 你准备好了吗 我们先从简单的挥拍开始练习 耶 칠빛玩得很开心 哇 我打到球了 接着 所有小朋友两个人一族 分别进行练习 我和拉路一族 칠빛大喊 我们要待在自己的框框里 不可以超过这条线哦 칠빛解释 칠빛 你要接球啊 拉路说 是你把球打得太圆了 칠빛说 칠빛和拉路站在球网两边 有拉路发球 칠빛 你准备好了吗 칠빛不止接到球 还把球打回了拉路那边 耶 拉路欢呼 我会反手拍了 网球课一下子就结束了 再见孩子们 教练说 教练再见 你打得真好 我的小冠军 妈妈说 打王球好好玩 小比说 妈妈 我想以后 每个星期三都打王球 这么多的 就会订阅 我会订阅 我会订阅